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위해서 양배추 샐러드를 해먹을까 합니다. 다이어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스피치 콜라겐 여러가지 용도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피치 콜라겐 여성을 위한 콜라겐 납성도 좋겠지요? 콜라겐 생선 콜라겐인데 발사믹 드레시 음 고소하고 음 와우 음 음 지금 공전 11시 정도 됐는데 이거 처음 먹는거에요 오늘 양배추와 위에도 좋고 뿜만감에 있어서 제가 먹방하느라 위가 좀 안좋아진거 같아요 원래 위가 좀 약한데 음 체중 감량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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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트 하실분들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한 번 더 먹어봅시다 팩팩 팩팩 고춧가루 소금 브이로그램 상냥하는 하나까지 마음번 다이어트 도전 계속! 계속! 계속됩니다 앉아 앉아 갈게 안녕